공사단을 해갖고 띠매고선에 동네 돌메짐 이제 홍보도 좀 하며 지금 이제 펜트를 좀 쳐놓고 선수업체 거기서 바로바로 다니시는 분들이 바르게 좀 해주시고요 단체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단체 회원들이나 우리 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또 서로 또 모범적인 그런 케이스로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들도 뭐 할까 생각을 의미하고 우리 다치성주에 대한 어느 정도 그는 경쟁을 2회 일요일 하여튼 2회 일요일 하여튼 2회 일요일 하여튼 지금 당겨주기 원하는 게 아 잡곡기관이고 원래가 외국인자 쉽지 않으세요 2만원 아 한번에 연락이 되게 돼서 저희가 아까 말씀